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를 피우로 느끼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런 주택건설지수라는 게 숫자로 나오는데 이게 추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미주택협회가 발표한 주택지수가 50을 넘으면 굉장히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은 학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50 밑으로 가면 좀 부정적이긴 한데 추세적인 면에서 보면 2월에서 5월까지는 이게 한 58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추세가 좀 좋아지면서 6월에 60으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주택 경기가 좋구나, 경기가 확장되는구나 했는데 7월에 이게 60에서 다시 50으로 떨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시장 심리가 다시 좀 악화되고 이게 가장 민감한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좀 주춤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혹시 다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한 우려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보통 주택 시장 지수가 50을 넘게 되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1포인트 하락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심리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경기가 수치적으로는 좀 회복하고 있지만 실제로 볼 때 평균 점수가 높이 올라가긴 했는데 피부로 느끼는 중산층이라든가 저소득층에서 느끼는 경기는 아직까지도 좀 좋지 않고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크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아마 12월까지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금리 인상도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가장 민감한 게 이런 주택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일자리가 좀 튼튼하고 그리고 수익이 좀 있을 때 좋아지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런 1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게 그냥 수치적으로 1포인트가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긴 했는데 그 일자리의 질이라든가 그리고 회복세가 좀 드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 계속해서 좀 상승세 이어가지 않을까. 특히 뉴욕 증시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회복세를 가장 어떤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가장 높은 고점을 찍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미국 S&P 500의 포화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역사적으로 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치는 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경기가 이렇게 좀 계속 좀 더뎌지고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이 좀 느려진다 그러면 사실은 미국 금리 인상이 느려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추식 시장은 좀 좋아지겠죠.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웰스파고 리스폰스 투 브렉시트 바잉 인 런던스 파이낸셜 디스트릭트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는데요. 브렉시트 이후에 미국의 웰스파고가 영국 런던에 대형 건물을 매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사실상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이 금융권이라고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의 모습이죠. 실제로 보면 이렇게 영국에서 있는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금융기관의 본부가 한 50개 정도 되는데요. 이 50개가 브렉시트가 실제 일어나면 좀 빠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런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독일과 지금 프랑스가 굉장히 힘들어 공들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런 게 브렉시트가 일어나기까지는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지금 현재 그런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볼 때 지금 파운드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파운드가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혜택. 그리고 부동산 경기라는 것이 영국 부동산 경기가 사실 상업용 부동산은 최근 들어서 가장 고점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브렉시트 파급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냐에 대한 것은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50개 금융기관들이 영국을 나간 데는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똑같은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똑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현재로 보면 이런 경기가 나쁠 때 이런 50개 기관들 중에서 과연 몇 개 기관이 이래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롱기 갈 것이냐 굉장히 문제가 별로 희망적이지 않는데 그런 거를 보고 아마 웰스파고가 3억 파운드 정도. 달러로 보면 3억 9,540만 달러 정도인데 영국 런던 중심가에 있는 지금 건설 중인 빌딩인데 부동산 개발 업체 HB리비스라는 데가 내년에 완공할 예정인 그런 건물을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의기가 봐야 될 부분은 이 웰스파고가 미국 계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영국을 지원을 하고 영국에 대한 신뢰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겠지만 영국 내에 자체적으로 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인원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영국에서 유럽으로 헤드쿼터를 옮기고 본부로 옮길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그런 은행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볼 때는 지금이 굉장히 파운드 약사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상업용 부동산 분야 가장 큰 타격을 받았죠. 그런데 또 불안한 부동산 펀드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계속해서 빗발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많이 전해드렸고요. 펀드들은 또 펀드런을 막고자 해서 환매 중지로 선언을 또 했었는데 사실상 이번 웰스파고 매입 사건으로 영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연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단편적으로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 런던이 어떤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런던 자체가 얼마나 브렉시트 이후에 다른 대형 모습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걸 아직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서포른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영국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고요. 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영국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라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고 당분간 이런 파운드화의 약세는 어느 정도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의 조정은 계속되겠지만 후에 장기적으로 회복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 이슈는 포춘지입니다. 미국의 BOA죠. Bank of America의 2분기 순위기 전년비 21% 하락했다라는 소식이네요. 사실상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대부분 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기사를 가지고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반대쪽인 의견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평가는 한 시장 전체로 볼 때는 약 한 4.7% 정도 좀 내려가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4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고 여기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 4.7%가 떨어지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기여라는 표현이 어떻게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인으로서는 은행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권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은행권으로 보는 게 독자로 볼 수 있는? 내가 보니까 오수생들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거로 볼 수 있는. 네, 비오웨이죠. 이 비오웨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기록으로 보면 2분기에 미국 금리가 저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작년 12월에 금리를 한번 내렸습니다. 그런데 은행권이라는 건 아무래도 예대차 마진을 보고하는 건데 이 금리가 인상이 안 되면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BOA의 순이익이 급감했다. 이것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현재 18일 현지 발표를 보면 2분기 단기 순이익이 42억 3000만 달러인데 이것이 보면 실제로 주당 순이익도 0.36달러입니다. 이거는 같은 기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폭으로 실적이 급락하게 된 이유가 그밖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대 금리가 좀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금리 인상이 한 번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좀 소극적인 것 같고 실제로 보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게 설비 투자를 굉장히 안 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라는 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하고 이런 건데 설비 투자를 굉장히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이 유가가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데 이 원유 비축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에 있는 석유 개발 업체들이 석유 개발을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예를 들어 쉘 가스라든가 쉘 오일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순이익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소매 부분에서도 굉장히 안 좋고 이런 기업 부분에서 안 좋은 게 가장 큰 원인이고 가장 또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브렉시트 이후에 한 번 더 금리가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은데 작년 12월 이후로 지금 7월입니다. 7개월 동안에 한 번도 금리가 오르지 않고 이런 저금리가 계속되기 때문에 은행권으로서는 양쪽으로 다 안 좋은 상황이라 지금 현재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안 좋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BOA의 순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BOA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숫자가 어느 정도냐 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수익이 21% 정도 떨어지는 숫자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숫자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BOA 순이익이 감소한다는 거는 실제로 보면 개인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전반적인 경기 수단이 별로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어떤 IT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숫자가 좋을 수는 있지만 가장 경제 및 바탕을 이루고 있는 금융권이 안 좋다 그러면 이런 성장세가 지속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전반적인 S&P500이라든가 이런 주가 지수 같은 경우도 금융권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으면 올라가는 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분, 이정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글로벌...